2016년부터 일부 국가 전문 자격시험이 토요일에 시행되면서 한국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각종 국가 자격시험을 주일에 치르면서 주의 성수에 대한 막대한 침해를 당해왔다며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역시 토요일 시험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업체 시험도 평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중개사와 별리사 등 국가 전문 자격 37개 전 시험을 2016년부터 토요일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